하이고 반갑습니다. 고구마즈 고구마 입니다. 오늘은 군고구마 특정직 공무원인 군인의 계급을 일반직 공무원에 비교했을 때 몇 급에 상당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특정직 공무원과 일반직 공무원은 트랙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1대1 대응이 무의미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인사혁신처에서 발행한 업무 지침에 근거해서 비교해보겠습니다. 그럼 영상 시작합니다. 먼저 부사관입니다. 사사는 일반직 공무원 9급에 상당합니다. 중사 상사 원사는 모두 일반직 공무원 8급에 상당합니다. 다음은 준사관입니다. 준희는 일반직 공무원 7급에 상당합니다. 다음은 위강급 장교입니다. 소희는 일반직 공무원 7급에 상당합니다. 준희 소희는 일반직 공무원 7급에 상당합니다. 중희는 일반직 공무원 6급에 상당합니다. 대위는 일반직 공무원 5급에 상당합니다. 다음은 영광급 장교입니다. 소령은 일반직 공무원 4급에 상당합니다. 소령부터는 대통령 명의의 임명장을 받습니다. 중령은 일반직 공무원 3급에 상당합니다. 3급부터는 고위공무원단에 들 수 있습니다. 대령은 일반직 공무원 2급에 상당합니다. 다음은 장성급 장교입니다. 준장은 일반직 공무원 1급에 상당합니다. 군인의 계급을 일반직 공무원에 비교해서 알아봤습니다. 특정지기엔 군인의 계급과 일반직 공무원의 급수를 1대1로 비교하면 서로 간에 불만족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중 부사관은 30년은 이래도 8급 공무원 상당인 것이 불만일 수 있고 일반직 공무원 입장에서는 임관하자마자 7급인 장교가 불만일 수도 있습니다. 이 비교는 상당계급 기준표를 근거로 비교했을 뿐 서로의 상하관계나 위계질서를 세우고자 하는 목적이 아닙니다. 각자 다른 자리에서 맡은 일이 다를 뿐 모두 국가를 위해 봉사하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안녕하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